안녕하십니까 한국예상청입니다. 2023년 1월 17일 저고도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실황입니다. 먼저 레이더 영상을 보시면 현재 서해상 서해 5도 지역을 중심으로 눈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2000피트 내외 저고도 구름에서 강수가 내리고 있으며 현재 이 강수로 인해 시정이 1에서 3km 내외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제주도 주변 해상에도 눈 또는 비가 관측되고 있습니다. 현재 바람은 제주도 주변 해상에 20나트 내외로 불고 있습니다. 저고도 주요기상 분석 및 예상입니다. 오늘 지상시정 예상도에서는 낮 동안 큰 특이사항은 없겠습니다. 오늘 착빙은 1000에서 6000피트 저고도 구름이 있는 지역 대부분에서 있겠습니다. 난류는 오늘 남해안과 동해안을 중심으로 2000에서 6000피트 고도에서 심한 난류가 있는 곳이 있겠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보통 내지 약한 난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강수 예상입니다. 현재 서해 5도 지역을 중심으로 내리고 있는 눈은 오늘 늦은 오후까지 영향을 주겠습니다. 이 강수구름대는 점차 한반도 내륙으로 유입되어 밤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영향을 주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권에 1cm 내외 눈이 오겠으며, 내일 새벽에는 충남권 남부, 전북, 경북 북부 내륙에도 0.1cm 미만의 눈 날림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주도에도 가끔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제주도 산지는 눈으로 날리겠습니다. 다음은 저고도 고도별 습수 예상입니다. 오늘 한반도는 서쪽에서 유입되는 저고도 구름이 많겠습니다. 오전에 경기 서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3000피트 미만의 저고도 구름이 많겠으며, 점차 내륙으로 유입되면서, 오후에는 충남 및 전라 서해안 지역에 실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밤부터는 중부지방과 충청, 전라권에 눈이 오면서 더 낮은 고도의 실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부지방의 경우 상층에 상대적으로 찬 공기가 위치해 있어 실링이 보다 더 낮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국내 주요기상입니다. 오늘 한반도는 고기압 가장자리에 위치하다가 밤부터 점차 중부지방을 통과하는 기압골 영향을 받겠습니다. 이 영향으로 현재 서해상에 구름이 많이 분포하며, 서해 5도 주변으로는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반도 내륙으로 고기압 세력이 아직 자리잡고 있어, 낮 동안에는 내륙으로 유입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륙으로 유입되면서, 중부지방에 눈이 내릴 때 시정과 운고는 IFR로 관측될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이상으로 1월 17일 저고도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